F코드는 너무너무 어렵다 손가락 하나로 모든 줄을 잡아야 해 발해가 너무 까다로워 그런데 F코드는 맨날 나와 결국 이겨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세상에 약식코드라는 게 있어 1번 줄과 6번 줄을 소리나지 않게 해봐 이러면 발해를 잡을 필요가 없어 브라보! 이제 F코드를 잡을 수 있어 소리를 비교해보자 줄을 4개만 치는 거라 소리는 빈약해 하지만 발해가 없어서 엄청 엄청 쉬워져 발해가 힘들면 약식코드 치자 일단 치고 보자 소리를 비교해 보기위해 소리를 비교해 보기위해 발해를 잡을 필요가 없어 그리하우는 믿음이 잘 들어가서 도로! 아멘